기신의 거리노 중에 참 많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잡아 잡아 좀 벗겨내야 될 것 같아 누가 지랄해 누가 왔어 갑시다 왔어 왔어 자는 사람 몸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 이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싸움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